김재환 선배님은 팬에 산낙지, 채소 양념을 넣어 볶고 위에 낸 아야코 연습생은 국수에 올릴 고명을 만들며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매력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오케이! 위에는 뭔가 시선을 딱 사로잡을 만한 본인만의 필살기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기타입니다 기타? 제가 작품과 작품과 작품을 참여할 것 같아요 싱어송라이터로서 재능이 있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아직도 잘한 작품입니다 그래도 재밌어하는구나, 흥미를 느끼는구나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선배님도 기타를 치면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만약에 또 같이 재밌는 거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해봐도 좋죠? 아까 보니까 기타도 있던데 좋죠? 너무 기대됩니다 좋아요 아야코는 필살기 뭐 있어요? 제 55커도 가능합니다 네! 용어의 셔을 감사드립니다 어때요? 오케이,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선배님의 필살기는 무엇일까요? 나의 필살기는 애교죠? 애교 애교 귀여운 애교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네!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하나, 둘, 셋 때는 똑딱행 때는 똑딱행 때는 똑딱행 화니 왜 그래요? 수만 수만 똑딱행 안 돼요? 위에 넣어서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쿠키가 기대하는데 귀여운 애교 하나 둘 셋 따당이 따당이 귀엽다 따당이 귀엽다 지금 위에 하는 거 봤는데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애교 한번 갑시다 만화 스타일로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갈게요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3초 갑니다 3 2 1 하! 3 저는 제일 귀여워 안 귀여워하면 안 될 거 같아요 혼날 거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3 4 4 4 5 5 5 5 5 5 6 5 5 5 5 5 6 6